그래서 기계가 잘 안 벗겨져서 새로 닦어요. 그렇게 매해 놓은 게 도라지 벗고 여도 깨끗한 다리에 있지. 도라지 벗고 여도 깨끗한 다리에 있지. 도라지 벗고 여도 깨끗한 다리에다. 잘 안 벗고 그저 거는 내가 바로 갖쥐어. 덮개를 짜지게 해서 두 번씩 헹구고 있습니다. 없다고 대충 해주고 그런 거에요. 내가 그렇게 갔어 내가. 아직 못 넣는 게 아니고 내부가 두 시간을 캐서 기다리게 됐어. 내가 알고 왔으면 그냥 내가 건물 들어올 때 그냥 갔었어. 아 그때 그냥 갚았어? 응 내가 갚았어. 응 그전에는 그러고 막 그래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목이 안 벌려. 잘 내고. 그럼 엄마가 내부 야야 내려면 금방 왔나 이랬어. 아 엄마 알아서 모르겠다. 깨끗하고 재고. 아 엄마. 대충 해주고 그냥 먹었으면 그냥 하고 그랬어. 한번만 한 번에 한 번에 그냥 먹었으면. 한 번만 한 번에 안 먹었어. 네 그냥 왔어. 껍질을 또 먹으면 껍질이 좋은 거잖아요. 네 좋은데. 뭐들이 적없이 기적을 해서 그렇지. 도라지 벗고 돼. 며칠 이렇게 커져, 도라지 벗고 돼요. 그래도 또한 게 다른 거이면 괜찮은 거에요. 이래도 술 된다고 상관이지. 고춧가루 바 punya 계란물 토마토 계란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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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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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